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제가 요즘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명상이죠. 명상, 그걸 조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떠오르는 게 요즘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 경제, 저는 경제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질 거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이면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나면 꼭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서민입니다. 서민.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 내가 재산이 한 100억 있어, 200억 있어. 이런 분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묻고 사는 거 이런 건 전혀 지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민들, 부부가 맞벌이해서 겨우 주택부금 갚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서민들은 갑자기 어려워지 버립니다. 이럴 때. 그리고 또 요즘은 회사들, 근술회사들이 지금 폐업하는 데가 이번 올해만 1,900군데? 제가 특기로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술회사 하나 폐업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아침에는 뭉개구름처럼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 창업, 소상공인 창업 이런 게 지금도 끝없이 폐업도 많이 하는데 창업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그분들 결과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창업해서 퇴직금 다 날리고 오히려 빚까지 지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온갖 구제정책 이런 걸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육부족이다. 그 와중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발효종자균 발효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균이 있어야 됩니다. 발효를 하는 씨앗균, 종자균. 그래서 유인균, 유암플러스균. 유인균보다 억그리 된 게 유암플러스균입니다. 이런 발효종자균,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콩에다가 넣으면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김치 이런 데 하게 되면 맛있는 유산균 김치, 발효 김치가 되고 장아치라든지 젓갈류 이런 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아치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하고 그 다음에 젓갈이 무지막지하게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 발효소금, 소금도 이제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먹자. 이게 또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발효하려고 하면 강력한 야무지고 시라고 강력한 균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발효종자균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균 팔라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아침에 명상 수행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작은 반찬 가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5평 정도 5평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세상에 5평짜리 가게가 어디냐. 그러면 뭐 5평에서 6평, 7평, 8평. 그런데 어떻게 하든 10평 이내로. 그러니까 5평에서 한 10평 정도. 그 정도 가게면 충분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건 5평이에요. 5평 정도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반찬 가게를 여는 그런 창업 아이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뭘 배워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명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균을 판매하는 거, 이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드는 영상들, 이거는 대충 잡아도 한 30개 정도로 해서 시리즈로 만들려고 해요. 30개 정도를. 그래서 그게 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기초 지식,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찬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요. 요즘 반찬 가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반찬은 맛있어야 되고, 어떤 메이커가 되어, 위생지기야 되고 이런 건 처음부터 다 아는데 발효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머뭇거려집니다. 발효라고 하면 일단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미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생물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발효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미생물이 건강하고 야무지고 싫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미생물로 발효를 해야지 건강한 발효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반찬 가게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또 다 도움되는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발효자가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발효 음식, 발효 반찬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저 할 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대해서 제가 한 30회 정도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흥이 나면 한 50회를 할지 100회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30회 정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계속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저희들이 만드는 동영상이 도대체 누가 필요해? 이걸 누가 들어야 돼? 일반인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효 반찬 가게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동영상이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큰 식당 말고 큰 식당은 나름대로 체계와 노하우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 레시피라든지 그 다음에 체계, 큰 식당은 그런 걸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이제 큰 식당들, 대형 식당들 이런 데는 정해진 맛, 그 다음에 정해진 레시피, 그 다음에 정해진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거의 이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작은 식당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식당들, 동네 식당들, 내지 기사 식당들, 작은 식당들, 회사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식당들 이런 식당은 얼마든지 메뉴나 그 다음에 조리법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식당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동영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이거 약선 예찬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고깃집을 하고 있다. 삼겹살, 돼지갈비집을 내가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손님들이 좀 떰하다. 그러면 우리 걸 들으십시오. 이걸 들으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저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한식당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우리 걸 들으십시오. 분명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리 식당을 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태리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음식 이런 거는 발효가 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식당이니 중국 식당이니 이런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마는 한식을 한다. 그 다음에 고깃집을 한다. 이런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가게 또 여러분 식당에 또 여러분 앞으로 창업을 할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러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꿈꾸는 아까 5평에서 10평 그 가게 1호점이죠. 부산 수영구, 부산 남구 수영? 남구 수영인가? 하여간 수영에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 그 위에 이제 1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간판이 조금 묘하죠. 황새란 박사의 유인균 발효, 약순 예찬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발효 음식, 그 다음에 발효 반찬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고 나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청국장들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물김치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장아찌를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황새란 박사가 이제 다 합니다. 이제 황새란 박사는 제 와이프의.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인균 발효. 유인균이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균입니다. 이걸로 발효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약선 예찬. 그 약선 예찬은 뭔가 하니 이제 음식이 저는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음식으로 그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우리 이제 누가 뭐 병 들었다 어쩌다 하면 그거는 내가 먹는 음식이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체질이 안 맞다든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음식만 자기 몸에 잘 맞춰가지고 먹게 되면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 선조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엄청난 노하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파헤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배우고 억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 뭐 이런 이제 그 표준 이제 표준 레시피 뭐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절대 똑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만의 독특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은 해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내고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도 이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여러분들이 막막하게 뭘 자꾸 이제 하는 거는 결국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 발효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길 안내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황사람 박사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길을 안내할 뿐이지 여러분을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러분을 손을 잡고 뭐 일일이 하나하나 입에 밥 넣어주면서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거 발효 음식을 만드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향만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제대로 된 거다 하는 거 이제 그 방향만 저희들이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미생물이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팔라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우회도 이제 적어놨잖아요. 이제 이거 사려고 그러면 이 전화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우회도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 너는 그거 팔라고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이거 이런 발효 종작균 없어도 발효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이 산천초목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뭐 이러면서 온데 매연입니다. 온데 오염입니다. 온데 뭐가 이게 뭐 좀 뿌옇고 뭐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도 제대로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미생물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미생물은 그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예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청국장 같은 거 아무 때나 띄워도 되게 맛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국장 여러분 띄워면 정말 이게 뭐 맛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시골에 가게 하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이렇게 반찬 하는데 다른 반찬은 별로예요. 뭐 이 별로인데 이제 청국장을 요만큼 주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막 아 이게 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기들이 그 집 뒷떨에서 이제 뒷떨에 조그만한 청국장 띄우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직접 띄운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데서는 발효가 당연히 잘 되죠. 그런데 막 오염되고 뭐 어쩌고 이런 데서 발효 잘 되는 게 기저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효 종작용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환경 좋은 데서는 공기 중에도 좋은 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균들이 그런 미생물들이 발효를 잘 시켜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데는 환경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이 균을 이제 음식에 발효할 음식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수돗물 먹어도 되잖아요. 아무 때나 뭐 틀어가지고 막 물 먹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수돗물을 뭐라고 그러면 조금 찝찝합니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 수돗물 이렇게 안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생수 먹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문미에 우리가 물도 못 믿는데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미생물들 이 애들이 좋은 균인지 조금 나쁜 균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해를 끼칠 균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럴 바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처음부터 이제 검증된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 종작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게 저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약선예참 그러니까 조그만한 반찬 가게 이기는 모든 음식을 유인균으로 발효를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물 아니면 장아찌 만드는데 그 레시피 그걸 몇 그램 넣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다 가르쳐줍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거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음식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무슨 체인점 이런 데 가보면 유명한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먹어도 맛이 똑같아요. 부산에서 먹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먹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맛있고 좋은 그거라고 해도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입이 좀 그렇죠. 그것처럼 발효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 손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미생물을 쓰느냐, 어떤 발효 종작용을 쓰느냐 거기서도 또 물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세한 것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지 저는 약선예찰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든 조금 준비가 미흡하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실수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꾸만 기가 죽는 거예요. 의욕이 소진되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어떤 건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를 훨씬 줄이는 거죠. 세상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수를 100가지 하는 것보다는 10개 정도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뭘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나 기초 지식이 약하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찬 가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배우는 게 이제 막 길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제 이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해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정도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일 날 이제 두 번을 하는데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주간에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야간에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줌이 있죠. 줌. 이제 줌이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황사람 박사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번에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그 줌으로 웬만한 교육들은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데서도 전부 그런 걸로 이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 컴퓨터 몰라 이러는데 그건 뭐 컴퓨터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뭐 이렇게 보내주는 그 번호 이렇게 그 앱에 앱이나 프로그램에 그 번호만 딱 치면 탁 화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돼 있는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이제 이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 그럼 그 교육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지금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처음 6개월은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에서 어 발급되는 자격증 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 그래도 그게 어 뭐 이렇게 개인이 이제 그 발급하는 자격증 하고 그래도 한국의광연구원에서 이제 발급하는 이제 거기서 이 발효 종작용을 연구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 이 사람은 유인균 발효를 잘하는 사람이야. 유인균 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유인균 발효 음식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발효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나 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라도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민간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뿌듯하고 자신감도 또 생기고 또 주변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좀 신뢰감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한테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뭐 어떻게 이제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좀 알려줄 거고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리지널 교육은 이제 황세란 박사한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저는 그냥 영화로 따지면 예고편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고편이 이제 동영상 30개가 될 거예요. 예고편이 30개. 그리고 이제 본 영화 상영은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 자료들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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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